네 발랄한 거는 제가 이제 25살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원래는 아 나는 항상 어려 그래 난 발랄하고 세상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초에 제가 헬스장에 가서 런닝머신을 보는데 이제 음악 방송에 트와이스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 왜 이렇게 사과 같아? 풋풋하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면서 음악적인 방향도 자연스럽게 다 간 것 같아요 네 24살에 15,5살에 청춘에 한 장만 보냅니다 네 그래요 두 번째 질문